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와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는데요.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, 어제도 또 제대로 충돌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오늘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었는데요.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. 쏟아져 들어오는 참상을 겪지요. 비를 감상하는 이성균과 빛 속에 잠기게 되는 송강호 씨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. 아니면 그 돈을 모아서 송강호 씨 집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.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어제 TV토론회에서도 기본소득제를 놓고 영화 기생충을 거론하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가 영화에서 상류층으로 등장하는 이성균 씨와 하류층으로 등장하는 송강호 씨에게 모두 똑같이 기본소득을 주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고요. 이재명 지사는 송강호 씨만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과연 억울해서 내겠다라고 하겠냐라면서 맞받아 쳤습니다.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또 맞받아 쳤습니다. 그건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입니다. 두 사람의 이야기, 결국은요.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보편 지원하는 것, 모두 똑같이 지원하는 방안,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 선별 지원하는 것 중 어떤 방안이 타당한가. 이 이야기를 영화에 쉽게 비유해서 지금 논쟁을 벌인 것이죠.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저 반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송강호만 주면 이성균이 세금을 안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성균이 못 받는 거는 8만 원이고 세금을 안 내므로 인해서 내야 되는 벌금이라든지 가산세는 8만 원보다 훨씬 비싸거든요. 그거를 안 준다고 세금을 안 내려야 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본인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했겠죠. 그런데 왜 저렇게 스텝이 꼬였냐면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똑같아야지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똑같은 게 다 공정하다 얘기를 하려면 세금도 이성균 씨나 송강호 씨나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걷어가야지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. 그런데 기본소득 시리즈 얘기를 하면서 다 줘야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교수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왔는데 그 일맥상통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에 나온 이야기겠죠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고.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, 그게 기본 주장이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세금을 똑같이 걷자는 얘기는 아니고 세금은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요.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를 아마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더라도 그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권도 살리고 내수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. 또 어느 사람 주고 어느 사람 안 주게 되면 이게 사회를 이분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. 아마 8만 원씩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현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TV토론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주인공들을 빗대해서 설명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정세균 전 총리는요. 음주운전자는 따로 있는데 벌금을 나보고 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억울하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미 과열될 대로 과열된 이 경선 상황에서 최근에 네거티브 중단에 합의한 두 후보를 동시에 꼬집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다른 후보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자,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이 싸운 건 두 사람인데 경선 후보들 전체가 지금 네거티브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억울하다. 이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건데 복합적이에요. 거기다 또 음주운전 얘기까지 끼워 넣어서 하니까 이재명 지사를 더 공격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다 있다고 봐요. 첫째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네거티브가 확산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네거티브가 확산되다 오면 두 번째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두 사람만 조명을 받아요. 지금 1, 2위만 조명받고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. 사실은 두 사람이 네거티브로 정말 막 싸우게 되면요.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정세균, 박용진, 추미애, 또 김두관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요. 보인들도 많이 지금 조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 1위를 좀 공격하다. 요즘 또 2위를 공격하는 쪽으로 약간 선회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2위를 공격해서 본인한테 오게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본인이 또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있는 것 같아서 복합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네거티브가 하나 정책적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. 네.